터미네이터가 서울을 침공했습니다. 자 터미네이터가 서울을 침공한 것이죠. 자 을이 있으니까 주어선으로 목적어요. 주어선으로 목적어고 목적어가 있어야만 우리가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. 자 목적어가 있을 때 수동태는 어떻게 바꿉니까?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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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을 만들면 된다 그랬어요. 그래서 서울은 그대로 맨 앞으로 해주시고 서울은 침공되었습니다. b 플러스 pp 형태 is invaded 해주고 그 다음에 by a 터미네이터 이렇게 쭉 지워주시면 되겠어요. 서울 is invaded by a 터미네이터 요렇게 하면은 수동태가 되겠습니다. 정답 4번이에요.